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. 앞으로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함께 시행합니다. 강서구는 음성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숫자나 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항목마다 전자점자 메뉴를 만들고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합니다.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 뷰어보기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로 변환되고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점자 정보 단말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점자 프린터 출력용 파일도 제공돼 단말기가 없는 시각장애인도 강서구 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. 또 보건소, 문화관광, 어린이 통합 예약 등 관련 홈페이지에도 전자점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전자점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